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직장인들. 직장인들의 취미 욕구를 자극시키는 문화 강좌가 있습니다. 원데이 클래스라고 하는데요. 원데이 클래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소수정예로 운영되면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찾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슈 10분 체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서치 앤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원데이 클래스라고 하는데 원데이 클래스 그냥 말로만 보면 하루 배우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현대인들의 삶이 상당히 지쳐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 뭔가 활력소가 필요한데 그 활력소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원데이 클래스. 시간도 없다. 돈도 없다. 이런 경우에 긴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것이 하루 원데이 클래스가 될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진행되는 강의도 아니고 그리고 많은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거든요. 현대인들이 무엇인가 배워보고 싶은데 오랜 시간 걸린다.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한다면 어려울 텐데 바로 그런 욕구를 충족해 주는 것이 원데이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원데이 클래스에 대한 기대감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는 것은 나를 위한 투자다. 이런 인식이 아주 높게 나타났고요. 이 원데이 클래스의 활성화가 취미 활동의 확장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또 인식으로 나타났고요. 다양한 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 원데이 클래스이기 때문에 월요일 또 한 강의를 듣고 화요일 날 또 다른 강의를 들을 수도 있거든요. 바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점이 될 수 있고요. 향후 그래서 원데이 클래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이 또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하루 동안의 강의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교육 또 아주 전문가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이 교육을 받기로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배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대부분 원데이 클래스에 대해서 77% 이상의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었는데 좀 배움의 깊이에서는 아쉬움이 있다도 81% 정도가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원데이 클래스에 대한 관심은 확실히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루뿐이 못 배우니까 맛보기가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매니아층이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이 원데이 클래스의 3요소입니다. 인기를 끌고는 하나는 간단함. 아주 간단하게 배워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성비, 많은 교육 프로그램 투자 없이 익히고 또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다양성입니다. 우리는 좀 많이 배우고 싶은데 현대인들은.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 동안의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 강의를 또 들을 수 있다는 점도 원데이 클래스의 특징일 수가 있겠는데요. 이처럼 매니아층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증가하는 이유를 꼽아봤더니요.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 은행원인데 하루 종일 은행 일에만 시달리다 보면 이 케이크를 만드는 방법 또는 예쁜 그런 꽃다발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전문적으로 배우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 원데이 클래스가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삶의 활력소를 주기 때문에 또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데이 클래스의 특징이 나만의 시간을 갖기 때문에 연인들끼리, 부부끼리 또 함께하기도 하고 혼자 참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적으로 배워볼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 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남들과는 다른 차별적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이유도 원데이 클래스의 인기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루 동안의 투자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또 좋은 점이겠습니까? 앞서도 지적해 주셨던 대로 수박 겉하기식의 경험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짧은 시간, 길게는 한낮을, 짧게는 반낮을 동안 내가 배우고 싶었던 것, 심지어는 나의 꿈이 아나운스라면 아나운싱을 어떻게 하는지는 또 우리 앵커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재능 기부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원데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이제 뭐 아나운싱을 원데이 클래스를 한다면 선생님은 통계학을 저에게 통계의 여론조사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원데이 클래스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원데이 클래스를 비롯해서 각종 문화 프로그램 즐기는 직장인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휴식을 위한 시간을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데 휴식이 나에게 취미 생활로 또 휴식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취미를 이렇게 휴식을 통해서 취미를 즐기는 시간이 계속 이렇게 늘어날까요? 그렇습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현대인들이 원하는 나만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무엇인가 새로운 세계에 접해보는 시간도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확산되어 있는 문화가 점심시간에 혼밥을 먹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적 정서에서 보면 혼밥이 웬 말이냐고 할 수 있겠지만 일본 직장인들의 문화는 혼밥을 하는 이유가 남은 시간을 무엇인가를 배우기도 하고요. 짧은 시간 동안. 또 한편으로는 자기 스스로 원하는 만큼의 휴식을 취하기도 하거든요. 그것이 나만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직장인들의 경우에 나만의 시간이 충분한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나만의 시간이 충분하다는 의견은 안타깝게도 12.4%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없는 것 같다,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더 높게 나타난 것. 나의 시간으로서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비율로는 12.4%만이 충분하다는 응답을 내놓았거든요. 상당히 안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이만큼 나만의 시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가 또 상당히 좋을 수 있고요. 무엇인가를 배우지 않더라도 그 시간 동안 충분히 쉴 수 있는 나를 위한 시간에 대한 의식이 과거보다는 더 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만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만큼 이 행복도, 삶에 대한 만족도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만의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할수록 더 행복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저 12% 안에 제가 해당이 되는지 살짝 생각해봤는데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를 잠시나마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꼭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떤 원데이 클래스가 있는지를 살펴봐야지 제가 관심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종류가 다양하죠? 생각하는 거의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원데이 클래스의 가장 큰 장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성비도 있고 또 간단함도이겠지만 더 장점은 다양성입니다. 아주 하고 싶었던, 배우고 싶었던 프로그램이지만 꿈꿔보지 못했던, 시도해보지 못했던 것인데요. 이 원데이 클래스의 이용 의향도 10명 중 8명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또 가장 배워보고 싶은 원데이 클래스 강좌가 무엇인지 물어봤는데요. 요리, 음식, 디저트 관련 강좌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질만 배우면 나도 백종원 될 수 있다. 백주부 될 수 있다. 바로 이런 꿈을 키워주는 것이 원데이 클래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분야도 너무 다양합니다. 공예, 공방, 목공도 있고요. 피트니스도 있고요, 심지어는. 또 심리 및 치료 상담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배우게 되면 내 스스로가 풍족해지고 나만의 시간을 가졌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행복해지는 비결로 또 연결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절대 빠트리지 않고 소개 드려야 되는 부분이 원데이 클래스의 정말 놀랄만한 비용입니다. 많은 내지 이만은 또 잘만 선택하면 공짜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원데이 클래스가 다른 프로그램보다도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업체들에서도 홍보를 위해서 홍보 수단으로 원데이 클래스를 강제로 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기업들에서도 홍보를 할 때 제품 홍보마저도 직접적으로 하게 되는 건 소비자들이 거부감을 가지게 되거든요. 하지만 소비자들의 최근에 원데이 클래스를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또 쿠킹 교육, 또 쿠킹 클래스를 열어줌으로써 이런 교육 후에 제품의 홍보를 아주 자연스럽게 녹여넣는 이런 기업의 홍보 방안도 생겨나고 있다는 점도 새로운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트렌드가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는 트렌드 욜로라고 하잖아요. 이런 게 좀 연관성이 있을까요? 요즘 욜로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이 없었을 텐데요. You only live once. 인생 한 번 사는 것이거든요. 인생 뭐 있어 하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 욜로적이 될 수 있겠는데 이런 인식이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현대인들의 생각이 나는 요즘 들어 내 삶을 즐기며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비율이 거의 90% 가까이 80%를 훌쭉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바쁜 삶이지만 나를 위해서 더 투자하고 싶다. 원데이 클래스의 취지에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나 자신이 중요하다. 바로 욜로적이 되겠죠. 먼 미래보다는 지금 현재 내가 잘 살아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욜로적. 인생 뭐 있어 하는 시지와 맞아뜨려질 것 같고요. 또 나만의 취미활동을 위해서는 돈을 투자하는 것은 아깝지가 않다. 이런 인식도 있는데 얼마 전 소개해드렸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어른들이 보기에는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물건들을 사는 것. 말 그대로 예쁜 쓰레기라고 하는 이야기라거든요. 쓸 애기라고 하더라고요. 쓸 애기. 쓸 수 있다. 말이면 좋아야 되는데 쓸 애기입니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최근 신세대 용어로 탕진잼. 가지고 있는 작은 돈을 마음껏 쓰는 탕진하는 재미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과 연결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나만의 시간, 나만의 어떤 취미를 즐기다 보니까 취미활동에 대한 욕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혼자서 무엇인가를 하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또 하고 싶어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원데이 클래스가 생기면서 진정한 취미활동을 갖고 싶다는 것이 거의 대부분 90%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관련된 조사 결과인데요. 나는 나만의 진정한 취미활동을 갖고 싶다는 비율이 90% 이상 매우 높았고요. 취미활동이 하나쯤 있다면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취미활동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또 무엇인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우리 덕후라는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상당히 또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사회가 점점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원데이 클래스, 취미생활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어에서도 개인의 취향이라고 줄여서 개취, 억후,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생소한 단어인데 점점 일반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시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바빠도 취미만큼 즐기겠다는 직장인들이 과거보다 확실히 많아졌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시간 투자 의향을 보더라도 10명 중 거의 9명의 육박할은 87.7%가 취미생활을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 원데이 클래스가 그래서 현대인의 힐링타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지치고 고독한 연대인들이 이런 힐링타임이 더 필요로 하거든요. 사이다처럼 칼칼칼, 청량음을 주는 이 힐링타임, 원데이 클래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현대인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드는 힐링의 도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분 직장인들에게 문화 힐링을 주고 있는 원데이 클래스가 인기라는 소식 배종찬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